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방어가 좀 맛있어요! 맞죠! 1kg에 2만원이냐고요? 상대적으로는 필요 2만원짜리고 2kg 넘는 건 2만 5천원 5kg 넘는 건 3만원 4만원짜리 안녕하세요 짬마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지치, 갑오징어, 맥주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잘 먹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! 잘하고 봐줍니다 baz중은 반면 1발 přúa이acks Klury 설치 messages 그리고 바삭 고기 어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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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um um